엘드닝을 하다가 사실 게임 불감증 올 뻔 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약간 치유했습니다. 네, 출장맨이 추천하는 이번 주 게임 중세시대 선술집을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태번 마스터입니다.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16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사실 이미 나온 지 한 반년 정도가 된 게임이거든요. 여전히 얼리엑세스가 진행 중인 게임인데 언타이틀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인디 개발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게임이 워낙에 심플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중세 선술집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사실 이 한 문장에 이 게임의 거의 80%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다 들어가 있어! 네, 이미 들으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실 거예요. 아, 이런 게임이구나. 네, 게임의 목적은 돈을 모아서 바를 짓고, 부엌을 짓고 직원들을 경영하고 그리고 점점 내 건물을 증축시켜 나가면서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시스템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면 다 갖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 여부라든지 업무에 대한 할당이라든지 혹은 급여에 대한 조절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이 적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임금을 올려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게임이건 현실이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좀 재밌는 점들을 하나하나씩 넣어놓으려고 좀 노력을 한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밤에 도둑이 드는 이벤트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경비원 또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비원에게 검을 준다든지 혹은 갑옷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장비를 착용시켜주게 되면 이에 따라서 도둑을 막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실 중세 선술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모험가 사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모험가를 넣는다는 게 어떻게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어레인지를 통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선술집을 경영하면서 좀 특이한 희귀한 그런 식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식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모험가들에게 의뢰를 주고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순히 술만 팔고 음식만 파는 건 아닙니다. 차후에 이제 층수가 올라가게 됐는데요. 꼭대기층이나 1층이나 원하는 곳에 여관업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침대를 놓는다든지 혹은 장식품을 놓게 되면서 더 많은 금액의 숙박비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판타지에서의 여관 1층은 되게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고 거기서 술 한잔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즐기다가 잠자루 위에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이 꽃기호하면서 아침이 닭소리와 함께 깨어나는 그 선술집과 여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행사를 개최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내 가게를 아예 전세를 주고 사형 집행인들의 밤이라고 해서 사형 집행인들만 모아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최종적으로는 왕과 왕비의 만찬을 직접 준비를 하는 그런 이벤트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게임은 아까 전에 장르 소개할 때 선술집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이 단어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플레이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부담없이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 특히 건설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게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첫 번째로 디테일함을 굉장히 잘 살려서 파고들 요소들 그리고 컨텐츠가 굉장히 무한히 있는 것들을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인디신에서는 스타듀밸리 같은 게임이 그런 축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메이저한 게임 중에서도 시디즈 스카이라인이라던가 그거는 좀 너무 멀리 가던데 프루스트 펑크라던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굉장히 심플해서 타임킬링용으로서 굉장히 좋은 게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바일 게임의 타이쿤 장르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카이로소프트의 게임들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PC 장르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좀 뭐랄까요. 사람에 따라서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포인트 하스피탈이 이쪽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좀 심플하게 내가 건물을 짓고 배치를 해둔 다음에 좀 살펴보는 맛이 있는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션 장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태범 마스터가 두 번째 아주 심플한 축에 속하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더라도 이제 깊이가 있는 게임과 좀 심플한 게임 둘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깊이가 깊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니아층은 좋아하겠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초반 유저들이 좀 나가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서 심플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데 사실 오래하기는 쉽지 않은 게 또 단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약 10시간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회차 엔딩을 엔딩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컨텐츠를 싹 다 즐겼을 때 도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완성하는 데 약 12시간 정도가 들렸고요. 그리고 How Long To Beat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13.1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10시간 남짓한 플레이 타임 분명히 부담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고 이랬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하면 좀 유저들에게 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게임은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가격은 일단 정가가 스팀 기준으로 15,5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들께는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500원이면 인디 시즌에서는 그래도 적당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높느냐? 이거는 분명히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임의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점 인디 게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 아무리 길어도 한 20시간 정도면 모두 다 끝난다는 점 자체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시간 남짓한 플레이 타임의 게임인데 15,000원이다. 그럼 극호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딱 너무 길어도 지금 같은 현대인들 게임하기 좀 어려운 유부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한 20시간 디테일하게 빡세게 즐기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감이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레이 타임이 무조건 길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게이머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장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경영을 하고 건설하는 엔드 컨텐츠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의 게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게임이 분명히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아 더 이상 게임이 할 게 없구나라는 게 오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얼리 억세스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개발이 되고 있는 게임인 거잖아요. 근데 향후 나올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제작진에서도 좀 공개를 했을 것 같은데 스팀의 댓글이라든지 개발자들에 대한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대부분의 인디게임들 그리고 얼리 억세스 게임들이 그렇듯이 현재 게임이 출시된 지 6개월 정도가 됐고 이미 패치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패치 진행 상황이 약 한 달 정도씩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뭐랄까 기대되는 부분들은 많지만 지금 당장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게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뼈대가 좀 튼실한 느낌이 있어요. 뼈대가 튼실하다. 기본적으로 제가 까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좀 칭찬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게임이니만큼 게임에 대한 구성, 스트럭처 자체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게임으로 좀 보이고요. 차후에 살점이 조금 추가가 되면 먹잘만한 고기가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그래도 인디게이밍을 감안하면 굉장히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사실 CDPR도 사이버펑크를 지금 1년째 업데이트하고 있잖아. 걔는 인디가 아니잖아. 네 이렇게 출장맨과 함께 중세 선술집 경영게임 태범 마스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추천을 이미 담아서 한 줄평을 좀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개인적으로는 경쟁게임에 좀 지쳐있을 때 그리고 게임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실 때 그리고 게임의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하루 정도 일정이 싹 비었을 때 그냥 아예 날 붙잡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태범 마스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엘드닝을 하다가 사실 게임 불감증 올 뻔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약간 취의했습니다.